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앞에 대문짝만하게 첫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썸네일이죠. 썸네일.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썸네일 썸이 뭐죠? 썸? 발음 기어 썸 썸은 엄지손가락을 말하는 거죠. 네일은 못이 아니고 손톱. 그래서 엄지손톱을 말하는 겁니다. 엄지손톱처럼 어떤 작은 그림을 말하는 거죠. 썸네일. 근데 뭐가 맞을까요? 썸네일이라고 쓰지만 이거 틀립니다. 썸네일이라고도 써야 되는데 이건 세모. 섬이라고 써야 되죠. 섬. 썸네일이라고 쓰는데 세모. 국립국어원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썸네일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마중 그림 마중 그림 이라고 순화어를 제시했습니다. 마중 그림 끝! 안녕!